할까요? 진도가 나간 만큼 보는 건데 이 문제는 다 풀고 나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문제를 한번 봐볼래요? 지금 문제가 좀 얕게 나왔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특별법은 매주 안 보면 잊어먹어버려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갑은 을에게 금 1억 원을 차용한다는 건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짜리 부동산이죠? 2억짜리 그런데 을 명의로 가등기로 격려가 됐는데요 갑의 부동산이 얼마짜리예요? 2억 그다음에 을이 얼마 빌려온 거죠? 그럼 부동산이 초과된 거죠? 그럼 가단법이 적용될 수 있다 틀린 건데 1번 을의 가등기에 기해서 한 본등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 맞는 거죠? 2번 을이 담보권 실행을 갑에게 통지하려고 할 때 어? 청산금이 없답니다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실행통지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행통지를 하여야 하죠 3번 갑의 다른 채권자가 청산기간 중에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담보가등기가 실행하는 도중에 경매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본등기를 가져올 수는 없고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배당 신청하는 거예요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고 소멸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지금 청산금에 대해서 누가 갑 채무자가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이 청산기간이 몇 개월이죠? 2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 거고 5번이 청산기간 경과 후에도 채무자 갑은 의뢰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변제, 말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개 있죠? 뭐뭐예요? 선이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거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있다면 변제 말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이 10년, 선이 10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됐네요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었는데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의견이 분발하네요 틀린 것은 1번,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죠? 그리고 뭐가 올라갔어? 신축된 건물을 임차했다 그럼 저당을 잡을 때는 뭐였다는 거야?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다가 저당을 잡았어요 나대지에 저당을 설정했는데 그 뒤에 건물이 올라간 거야 그리고 여기가 소액이 들어왔죠? 그럼 나중에 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때 소액 임차인 빨대를 꽂으면 이 저당권자가 침해를 봅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저당을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됐고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 3, 4, 5는 여러분들 마음을 누가 흔들었을까? 2번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요 이거 종종 물어봐요 우리가 보통 전입신고할 때는 집원 동호수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는 임대차의 계약서는 아파트 명칭 동호수가 누락되더라도 유효입니다 심지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소실된다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부 장부가 있어요 그 장부에 의해서 몇 월 며칠 날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걸 확인이 된다면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호수 누락됐다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이번에 최선순이 뭐라고 했어요?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임차인이고요 여기 저당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죠 배당 신청할 수도 있죠 배당 신청을 했는데 보증금 1억 중에 8천만 원만 받고 2천을 못 받은 거야 그럼 못 받은 2천을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력 있대잖아 대항력 있는데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못 받은 금액은 자, 그다음에 경매가 들어왔네요 그럼 경매가 들어오면 뭐라고요?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선 면제, 최우선 모두 배당 신청해요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보증금 중 일정액 이걸 뭐라고 하죠? 소액 얼마까지? 경락대금의 2분의 1 상인법도 같습니다 2분의 1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네요 1번이 정답이 됐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내 말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 동생관계 있는 거 어디 어디에? 몇 번이에요? 3번 2번 확실해요? 자, 여기 보면 변제 보인가요? 변제만 보이면 이상하게 저당권 말소, 가등기 담보말소 보이죠? 동생관계 아니거든요 자, 이 건물 매수 청구는 뭐라고 했어요? 매매죠? 음, 그래서 동생관계가 있는 거고요 저당권 경매무요 보인가요? 경매무요는 동생관계가 없다 3번의 토지거래 허가신청 없다 5번의 임차권 등기명령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으면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반드시 워크북 참조해가지고 찾아내시라고요 자, 4번 갑이란 사람은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 누구에게? 병에게 자, 그럼 갑, 그 다음에 을 누구요? 병 누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렇죠? 4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죠? 2번 2번이요? 자, 오른 거 틀린 거? 틀린 거 1번 낙약자 을이 병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지체하고 있네요 이행지체 그럼 누가? 병은 수익자는 1일 이후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돼? 안 돼? 해지할 수 없다 맞죠? 해제권, 취소권, 원상회복 없어요? 자, 을이 을의 기망입니다 기망이 뭐죠? 사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1일 이후로 계약을 뭐 했다? 취소했네 그러면 보상관계가 흠결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흠결 취소가 됐으니까 그럼 을이 이를 몰랐네 몰랐다는 건 뭐예요? 선이 선이이더라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네요 정답이 2번이에요 3번 당사자가 값과 의리 매매계약을 감액하기로 합의했어요 합의, 그렇죠? 이 효력을 병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요약자, 낙약자가 합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킨다 하더라도 병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 4번 값과 병사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대가관계, 그렇죠? 그럼 대가관계 흠결이 있죠? 부존재 효력이 상실됐죠? 그래도 을에 대한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가관계는 영향을 안 받아요 요거 요거 자, 그 다음에 값과 을이 을의 값에 대한 대금 지급을 가름하여 병의 의뢰에 대한, 오 여기 나왔네 채무를 뭐한다? 면제, 채무 면제도 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유효다라고 되어 있죠? 유효, 그럼요 채무 면제도 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5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5번은 어? 오른 거 오른 거, 미안해요 오른 거 나는 이거 안 읽어도 이게 읽다 보면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못하죠 회복력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담해요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잘 찾아야 되는데 읽다 보면 두 개가 틀리잖아요 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관계없는 여기, 여기 부수적 채무 있죠? 부수적 채무 유행은 해제가 돼, 안 돼? 허용된다 그럼 X가 됐네요 부수적 채무 유행은 해제권이나 동상병권이 안 나와요 2번, 채무자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지급한 급부를 전부 반환했어 원상회복으로 그러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나? 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는 거니까 3번,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은 신뢰배상이요? 이행배상이요? 이행배상을 원칙으로 하지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대금 지급하는 의문과 매수인의 소유권, 잊었는 게 말소 의문은 동생관계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네? 그런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반환할 매매 대금에 이자 가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까 합의의자가 아니잖아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까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해야지 그렇죠? 5번 여기 답이네? 채권을 뭐 했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3자에 해당되지 오른 거니까 5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6번 가볼까요? 매매계약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려 약정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금을 전액이야 전액 한 번도 일부도 지급이 안 된 거야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해약금에 의한 규정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상환하고 해제하는 거 있죠?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전혀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니까 해약금 해제가 적용될 이의가 없죠 자, 두 번째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고 있네 이행을 준비하는 게 이행착순가? 아니죠 그럼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이행착수가 아니라니까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해제가 된다 우리 좋아하는 거네 토지거래허가 그렇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답였네? 우리 애호라고 했잖아 팔레 토지거래허가하고 소송제기 있다 없다? 있다로 바꿔놔야지 이건 이행착수가 아니라니까 6번은 답이 몇 번이요? 3번이 답이 됐네 6번은요 자, 그럼 4번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죠 그런데 매수인은 뭐야? 중도금 줬죠 그럼 이행착수 된 거지 더 이상 매도인도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자,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매계약금의 수수는 세무불행을 이유로 해제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계약금이 수수됐다 하더라도 세무불행에 의한 해제가 뭐야? 법정 해제 법정 해제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그럼 해약금 해져도 되고 법정 해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해약금 해제와 법정 해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과 같다 자, 7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가보는데요 자, 이제 아까 우리 9번 풀었던 거 기억나나요? 9번 자, 해볼게요 여기 여기다가 1번 옆에다가 5, 전부타인 여기다가 2번 옆에다가 일부타인 3번에다가 수량부조 4번에다가 유치권 제한물권 5번에다가 저당권 실행 그럼 다시 해볼까? 여기 1번에 전부타인의 선이는 뭘로 갔죠? 선이가 보이면 무조건 뭘 넣어라? 손해는 넣어라 손해배상 해제권 대근감액은 일수만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고 악인은 뭘로 가했죠? 저 손해 일대 전해 전해 해제권 그럼 뭐가 됐나? 악인 나왔죠? 악인은 뭐야?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서 틀렸지? 그럼 1부타인 가볼까요? 선이 악인 선이는 뭘로 가? 손 해 대 그렇죠? 악인은 저 손해 일 대 대 대 대 그럼 누구 물어봤어? 악인 그럼 뭐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긴 대근감액은 되는데 해제권 없잖아요 틀렸죠? 자 3번 수량부족에 선이는 뭘로 갔죠? 손 해 대 악인은 뭘로 가? 저 손해 일대 전해 제 수 어렵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뭐야? 선악을 불문하고 대근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네? 대근감액은 누구만 들어가? 손해 악인은 보호방법이 없잖아 이게 틀린 거지 선악 불문하고 자 4번 제한 물건은 선이자는 뭘로 가죠? 손 해 아니 무조건 선이가 보이면 무조건 너라니까 손해는 얼마나 간단한데 대단한 거야 그 저 손해 일대 전에 죄수 없다가 이게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지만 엄청난 감동인 거야 그게 감동에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낭만을 몰라 자 이게 제한 물건 없죠? 죄수 없다 그럼 누구 물어봐? 선이 물어봤네? 그럼 선이는 소원해가 되죠? 그럼 뭐라고 해요? 해제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여기 틀린 게 뭐냐면 여기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라고 되어 있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옳은 것은 7번에 4번이 정답이 된 거야 4번이 자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은 뭐라고 되어 있어? 자 선이는 뭘로 가? 손 해 악인은 뭘로 가? 손만 있어? 네 손 해 그러면 뭐야 저당권 실행은 선이 하나여 이게 틀렸네 악의가 들어가야지 선악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 거고 1, 2, 3, 5는 틀린 거고 자 임대차 한번 와볼게요 아직 안 배웠다 하더라도 감으로 풀어봐요 임대차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걸 좀 보려고 하는 아이고 끊었네 끊었네 여기가 6번 7번 자 임대차 다음 주는 우리가 무단전대 무단 적법전대를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걸 임대차에서 우리가 비부지 했었잖아요 비용상환 부속물 지상물 있잖아요 정리가 됐는데 제가 무단전대하고 적법전대를 지금 계속 미뤘다고 이번에 해놓을 해야지 7, 8월 달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게 자 오른 거요 자 원래 수선의무는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피로비, 육비 그러면 면제하기로 했네 그거 이무규정이니까 가능하지 그럼 임차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특약은 임차인이 불리한 것으로 무효? 이거 뭐예요? 유효 이건 이무규정이라 임차인이 불리해도 상관없어요 임차인 피로비 지출했네 종료식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즉시 여기가 틀렸잖아 유익비는 종료식, 피로비는 즉시 자 여기 임차인 비용상환청구권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요 여기 뭘로 바꿔야 돼요?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도 6개월이에요 제척기간 이거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임대인에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럼 즉시 동그라미 지산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에다가 갱신청구권 행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8번은 4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임차인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들 임차인이 나 이번 달 월세 못 내 보증금에서 까 돼? 안 돼? 안 돼 보증금을 깔 수 있는 권한은 임대인의 권리예요 임대인의 권리지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까세요 안 된다고 그래서 나왔고 4번이 정답 9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요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 대학력을 갖춘 호호 보이죠 임대인 집주인이 주택이 양도가 됐어 그런데 임차인이 이의제기했어 안 했어 그 꼬락선이 말이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의제기 안 했죠 그럼 기존의 임차인은 나가고 새로운 신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양도인 양도인 누구야? 임대인 전소유자 전소유자는 뭐예요? 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맞는 거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어 그럼 저당권이 먼저 있었잖아 그리고 나중에 임차인이 나온 거지 그럼 그림은 요거네 앞에가 저당권 뒤에가 누구요? 임차인 그럼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잖아 그럼 낙찰죄 대항할 수가 없다 후순위가 경매를 붙여도 상관없다고 항상 말소기준권리는 앞에 있는 애니까 그럼 당연히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들어갔어요 내가 임대차 살고 있는데 경매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난 대항력을 갖췄어 그럼 낙찰죄에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경매 들어간 집구석 망하니까 나가고 싶어 그럼 배당 신청해서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뭐라고요? 스스로 임대차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배당받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1자가 저당권이요? 언제요? 5월 1일자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인주가 언제요? 5월 1일자 같은 날짜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즉시 효력이 생기고 임차인은 다음 날 0시니까 말소기준 권리 뒤에 생긴다고 얘는 얘는 5월 2일 날 0시니까 5월 2일 0시 얘는요 5월 1일 그럼 경락에 대항할 수 없죠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는 애니까 다 다뤘던 건데 이거 우리 집사람하고 싸운 거 기억 안 날 거예요 아마 나요? 임차인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 5천만 원 했다고 보증금이 그럼 저당권이 들어왔어 기간이 만료된 거야 집주인이 상가주인이 올려달라는 거야 2천 올렸다고 7천 이해 돼요? 그럼 증액금이 얼마야? 2천 대항할 수 낙찰자에게 없다고 얼마만? 5천만 증액 부분은 경락인에게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 저당권자가 들어가도 똑같아 저당권자가 들어가도 똑같아요 대항할 수 없다 답이 몇 번이요? 집합금을 1번 전유부금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 있잖아요 전대 전대 분리돼 안 돼? 경매라도 분리되면 안 돼? 날아다녀야 돼? 이건 무효예요 분리되면 규약상 공용부분 득실변경 해 안 해? 등기해야 돼 또? 글쎄 이 전무가 없어? 2시간 지났다고? 없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나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안 한다니까 오늘 가다가 아파트 한 채 사 그냥 그럼 전유부금 등기만 하면 된다니까 표제부 등기 안 한다니까 이거요 된다고 그래 이거 답이요? 옳은 거구나 1번이네 그러면 1번 답지 꺼 안 읽었구나 자 2번 틀린 거예요 공용규칙 그분은 지분 비율이요? 뭐예요 그러면? 면적으로 사용해? 인도로 사용해? 용도 공용부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복도는 복도 용도로 다음 주 일주일 오면 내가 언제 배웠어요? 글사람들이에요 관리인은 고분소이자 중외선임에? 임차인도 될 수 자 하자담보 책임은 누가 물어야 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요 지금 중간에 이걸 사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요 뭔 말인지 몰라 아파트를 501호를 내가 분양을 받았다? 분양자 분양한 사람 내가 분양 받은 거요? 가 그런데 3년 살다가 팔았다 아파트를 누구한테 현재 소유자 현지 소유자 그러면 건설회사에다가 시공사 분양사에다가 내가 담보 책임에 물을 수 있잖아요 얘가 물어? 얘가 물어야 돼 얘가 물어야지 얘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지금 관심도 없어요 그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최초 분양자가 왜 물어? 누가 물어야 돼? 현지 소유자가 물어야지 현지 소유자가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은 몇 번이에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정리해요 할 일이 좀 많이 바빠요 원래 5월, 6월달 바쁘거든요 다음 주에 오면 임대차하고 물건 넘어갈 테니까 빠지지 말고요 어떻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